안녕하세요! 고춧가루 소금 Ó금 양파 소금 소금 연장 소금 양파 소금 참기름 고추 참기름 설탕 참기름 계란물 설탕 고기 돼지고기 고기 몇일 계란물 감자 마늘 매운 물 마늘 마늘 양파 뒤로 양배추 국물 양배추 수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